기본작업 1번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온라인 게임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안쪽 테이블에 판매량 분석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가져오실 데이터의 열은 게임 파일 코드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장르 더블클릭, 회사명 더블클릭, 출시일 더블클릭, 정기권 더블클릭, 파일 크기 더블클릭, 다운로드 수입니다. 개인 판매 파일 코드, 장르, 회사명, 출시일, 정기권, 파일 크기, 다운로드 수 맞게 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두번째 선은 출시일이, 출시일 선택하시고 2015년 1월 1일 이후, 그거나 같다 2015-1-1이라고 넣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정체 기준에 오셔서 파일 크기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번째 출시일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입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셔서요. 메시지 상자가 보이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문제에서는 조건이 먼저 입력되셔야 되죠. 그래서 장르가 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 선택하고 액션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했습니다. P22셀부터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P22셀에다가 컨트롤 V 장르가 액션이면서 다운로드 수 I3에 있는 값을 셀을 컨트롤 C, 컨트롤 C22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장르가 액션이면서 다운로드 수가 400 이상이거나 또는 장르가 퍼즐, 퍼즐이면서 또 논이니까 다음 행에다 놓으시고요. 다운로드 수가 또 4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에서 조건에 함수를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직접 이렇게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사가 번거로우시면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자료에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개인 판매 파일 코드와 장르와 회사명과 다운로드 수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4개의 필드를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B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렬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아까 B22부터 우리 C24에 걸쳐서 입력해 놓았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7부터 E27까지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액션이거나 또는 퍼즐이고요. 다운로드 수가 다 40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는 거는 D열의 너비가 좁아서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약간 열 너비를 늘려주셔도 되고요. 나온 값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의 위치,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문제 제시한 데이터 추출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15점, 첫 번째가 외부 데이터 15점,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세 번째 5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하여 B4부터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I20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요.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이제 수식은 조건은 출시일을 기준으로 이 4셀에 있는 출시일을 기준으로 홀수달에 출시한 자료 행 전체 홀수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1에 해당한 데이터 또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거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시게 되면요. equal, mod, 나머지를 구하는데 month, 월을 추출해서 어디에서 출시일이 입력된 2, 4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2, 숫자 4로 바꾸시고요. month,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고요. 1이라면 홀수입니다. 그래서 값다 1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0이 짝수라고 했잖아요. 0이 아니라면 값지 않다 0이라고 해도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1과 같습니까? 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값지 않다 0이라고 표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기울인 꼴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은 빨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홀수 달에 해당한 데이터에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게임 코드를 이용해서 장르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액션 첫 문자가 P면서 마지막 문자가 4이면 퍼즐 나머지는 아케이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C사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조건이 두 개 만족하면 액션이라고 표시할 건데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제 게임 코드가 있는 A사에서 첫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A와 같습니까? 심표 다시 RIGAT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게임 코드에서 끝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액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한번 IF부터 반복해서 쓸 거니까요. IF부터 액션까지 심표까지 선택하고요. CTRL-C 그 다음에 D에다 CTRL-V 하겠습니다. 그 다음 A 대신에요. 두 번째는 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B 그 다음 마지막 문자가 1 대신에 4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라면 저희는 퍼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액션도 아니고 퍼즐도 아니라면 마지막에 와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아케이드로 입력하겠습니다. 이 풀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하나, 둘, 닫으시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배열 수식이 아니에요. 그냥 엔터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리백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백은 라운드업과 썬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라운드업은 올림하는 겁니다. 구한 값을 10의 자리에서 올려서 표시할 거고요. 프로덕트 함수는 곱한 값을 더해서 표시한 함수입니다. 우선은 문제에서요. 조회수와 다운로드수의 적용 비율 비율이 어딨냐 아래쪽 표 3에 있습니다. 조회수 곱하기 30% 도하기 다운로드수 곱하기 70%를 곱한 값을 더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썬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면 그 다음 조회수와 다운로드수 넣으시고 신표 아래쪽에 와서 30%와 70%를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30%와 70%의 값은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정리백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문제에서 올림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4세를 선택하시고요. 라운드업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운드업은 숫자 구한 값에다가 신표 자릿수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넣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이제는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올림해서 정리백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번째 판매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J4셀 선택하고 파일 크기 F4 곱하기 그 다음 단가 단가를 곱하셔야 되는데 단가가 따로 열에 입력된 건 아니고 표사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표사의 데이터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H룩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H룩업 첫번째 찾을 값은 단가는 파일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파일 크기 값을 넣어서 F4에 있는 값을 아래쪽 표에 와서 찾겠습니다. 표사에 있는 F30부터 J31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신표 두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구간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냥 신표 2까지 넣으시고 괄호 닫습니다. 그럼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까지 작업하셨고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if 그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if 문제에서 이제 if와 H룩업 사용하라고 했는데 H룩업은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if를 이용해서 할인 로드수가 500 미만이면 다운 로드수가 500 미만이면서 이 사갈 값이 500보다 작다면 저희는 10%를 할인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0%라고 넣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 빼기 했던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에 판매까지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신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쭉 입력을 합니다. 표로 정의가 되어 있는 public function fn 다운로드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게임 코드 조회수 다운로드 수 그 다음 입력받는 가분 게임 코드 조회수 다운로드 수를 입력받고요. 계산식은 fn 다운로드 비율은 다운로드 비율은 문제에 봤더니 다운로드 수 나누기 조회수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추가 비율은 입력받는 값이 아닙니다. 위쪽에다가 fn 다운로드 비율 위에다가 추가 비율을 구하셔서 넣으셔야 되는데 추가 비율은 문자가 a이면 10 0이면 아니면 아니면 0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f 첫 번째 문자니까 left left 게임 코드에서 한 글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추가 비율에다가 10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추가 비율에다가 0을 넣겠습니다. if 구문을 열었기 때문에 and if 문 닫아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추가 비율이 아래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지금 계산식 위쪽에다가 추가 비율을 구하는 if 구문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밑에 작성하시면 안되고요. 작성이 다 되셨다면 창을 닫고 우리 k4셀을 선택한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다운로드 비율을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요. 게임 코드 그 다음 조회수 그 다음 다운로드 수 각각 3개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다운로드 비율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살펴보셨고 다섯 번째 아래쪽에 갔더니 표2에 평균 다운로드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이니까 average 함수 사용할 거고요. 출신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거니까 이열함수가 필요하고요. average if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8셀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 if 가로 열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파일 출실의 데이터에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파일 출실이 입력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출신 연도 b28 b28 그렇다면 저희는 다운로드 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e4부터 e23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검정색 가로를 닫을 수가 있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작업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가져온 데이터 15점 문제와 기본작업 다시 2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아니 고급필터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추출한 데이터 5점 조건부 서식 문제 기울인 꼴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조건부 서식 5점에서 25점의 문제였고요. 계산작업은 5문항이었죠. 퍼즐 장르 그 다음에 적립액 판매액 그 다음 다운로드 비율과 아래쪽에 평균 다운로드 수까지 해서 6점씩에서 6호 30점 문제였습니다.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